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입니다. 저하고 20차시에 걸쳐서 각종 정부지원금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각 종류별 내용과 그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부지원금의 종류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고용관계와 연관돼서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세제적인 혜택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것들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세특려제안법을 통해서 세제혜택, 세액감면 등을 지원받는 형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액감면 받는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는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하고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금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 등등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고용장려금의 지원체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을 통해서 고용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기타 작년 고령자 고용 관련된 지원금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청년고용과 관련된 청년내일체험공제라든지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것들도 있고요. 또 회사가 어려워서 또는 일정한 어려운 지역들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좀 심취된 지역들도 있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라든지 또 고용유지장려금이라든지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고용안경개선을 통한 고용촉진을 했을 때 장려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각 기업에서 또는 각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을 알아두면 정말 좋겠다 싶은 것들을 아니면 중요성이 있는 것 또 관심이 많은 것 위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보시는 대로 고용창출지원금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했을 때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들인 것이고요. 반대로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채용된 분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를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업장에 맞는 지원금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챙겨보기는 어렵겠고요. 특별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라든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청장년 관련된 지원금 같은 것들은 특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하고 좀 추가적인 상담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자가진단 형태로 각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 내용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먼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데 따른 근로자 증가 예상 됐을 때라든지 또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청년이나 장년 또는 정년을 없애버리고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외국으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따른 지원금들이 있으니 그에 따라서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분들 중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나오는 그런 지원금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든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든지 또는 출산, 육아로 인해서 휴가를 간다든지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사업장 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계율을 좀 살펴봤고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